치열한 경쟁을 이어갈 다음 미션, 메가 크루 미션. 이번 메가 크루 미션에서는 세 개의 컨셉이 있습니다. 어떤 컨셉을 가져갈지는 일곱 크루의 협의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지금 여기다 목숨 걸어야 돼. 일단 붙여보고 물표일 줄은 몰랐던 거죠. 쉽지가 않다. 양보를 아무도... 바꿀 마음이 없어요. 파웨이권을 배려하실 생각은 혹시... 그런 거 없죠, 경쟁이니까. 저희도 의견의 변함이 없어서... 어우, 두여, 어우, 두여. 접혀지지 않는다. 이거를 한번 해 볼게요. 시작하는 분부터 해 볼까요? 네. 셀퍼댄서들을 전시적으로 볼게요. 완전히 전략 파이터. 하시고 계시는데요? 몇 명이지, 대충? 조용히 얘기해, 일단. 비밀이 달라. 그냥 아무나 갈게요, 일단. 아무나 갈게요. 완전 안 지시는 분들한테... 다 공지되어 있어. 진짜 중요한 비밀문서인데. 오픈해 주셨네요. 이거... 여기 다 펼쳐져 있었는데? 이거 털린 것 같죠? 여기 다 펼쳐졌다. 여기 다 펼쳐져 있었는데? 그냥 도란이 없었고. 이거 털린 것 같다. 근데, 여기 다 펼쳐져 있었다. 그냥 도대체. 그냥 도대체. 감사합니다.